먹음직스러운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인류의 조상은 에덴을 쫓겨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이 발달된 현대의학과 영양학을 토대로 이 모든 질병의 가장 큰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먹을거리가 있지만 모든 질병의 시작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망가진 것을 의미하는데 세포가 망가지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염증의 가장 큰 주범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먹음직스럽게 만들어주는 설탕이라고 하는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설탕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 아마 설탕은 현대의 어떤 요리의 가장 큰 기초가 되는지도 몰라요 이것만 넣으면 쓴 것도 달아요 그런데 우리가 먹음직스러운 것을 쫓아다니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 기쁨의 동산을 살 수가 없었고 질병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먹기 좋은 설탕이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건 해로운 음식 정도가 아니라 독약이다 마약이다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가 됐는데도 아직도 설탕의 정체를 모르고 이걸 쫓아다니고 맛집을 쫓아다니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질병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설탕에 대해서 이야기한 말들을 몇 마디만 좀 들어보면 20세기 미국 영화계를 풍미했던 글로리아 스완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설탕은 보약이에요 그걸 먹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했을까 또 매크로바이오틱스 창안자인 사쿠라자 요이치는 설탕을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설탕은 근대 문명이 극동과 아프리카에 제공한 최대의 악이다 6.25 전쟁 때 그 미군들 지나가면 뭘 그렇게 달라고 그랬어요? 초콜릿 그 단 것 한 번 먹으면 원초적인 문명은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에덴 농산에서부터 사단이 우리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윌리엄 코다 마틴 박사는 설탕은 독극물로 분리해야 된다 음식 속에 들어가선 절대로 안 된다 독극물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고 미국의 알렉산더 샤우스 실험심리학 박사는 설탕의 과잉 섭취는 범죄 심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성품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설탕을 즐겨 먹으면 포악해집니다 손찌검을 잘하고 핏대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들 소년원에 갇혀 있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설탕을 과잉 섭취한 것이 특징이었다라고 일본의 영양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이따 대학의 이노 셰츠오 교수는 설탕은 마약이다 이거 한 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어요 초콜릿 좋은 것 예전에 한 박스 선물을 받았을 때 이거 아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죠? 딱 하나만 먹겠다고 했는데 하나 먹고 그다음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더 먹자 지나 보면 하나도 없어요 마약입니다 이건 마약이에요 분자교정의학의 선구자 아브라함 호퍼 박사는 설탕은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다 식품이 아니다 자 도대체 설탕이 조금 해로운 것은 알겠는데 이렇게 해롭다는 것은 미처 알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뿌리가 박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서구화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해로울까? 마약이 해로운 건 알지만 설탕이 그 동급이라고 인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그 유명한 타임지의 표지 제목에 뭐라고 붙었는가 하면 더 시크릿 킬러 설탕은 아주 은밀한 살인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로운 것을 몰라요 그래서 뭐 많이는 안 먹어도 조금 정도에 어떻겠어? 하고 먹는데 이 설탕은 소리소문 없이 우리를 죽이는 은밀한 살인자라 이름을 붙였고 2004년 2월 23일자에 발표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왜 설탕이 그렇게 위험하고 또 여러 가지 심장병, 캔서, 알츠하이머 그리고 기타 거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지를 여기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탕은 모든 질병의 시작은 세포가 망가지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세포가 망가진 걸 우리는 진물렀다 그러고 그 상태를 염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염증에서부터 모든 질병은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염증을 동양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염자를 어떻게 씁니까? 불화자 두 개를 붙여서 염증염자라고 썼는데 동양 사람들도 뭘 아는 거예요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는 불 두 개가 이 속에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속에서 불이 붙은 거예요 또 서양 사람들도 이건 너무 정체가 분명하고 어떻게 달리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로는 inflammation 이것은 라틴어 inflammation에서 따가지고 온 단어인데 이것은 바로 불에 타다는 뜻입니다 똑같이 그 정체를 밝혀내고 있어요 염증은 이 속에서 불이 붙는 것입니다 화끈거리고 열이 나고 그로 인해서 아픈 거예요 아니 세포가 썩어 들어가는데 여기 불 붙은 것처럼 아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포 하나 정도야 우리가 견디지만 그 불은 또 가만히 있지 않죠? 다 번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에 있는 세포 하나가 아니고 두 개, 네 개, 여덟 개 번져가면서 간에 염증이 많이 붙어버리면 간염이 되고 간염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간경화증 시간이 지나면 간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모든 질병을 뿌리 뽑기를 원하면 내 몸 속에 있는 이 불을 먼저 꺼야 되는데 이 염증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염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요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나눕니다 어떤 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어감으로는 급성하면 더 무서운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급성염증은 이제 우리 몸 속에 전염증 네 개체들이 들어와요 염증을 일으키기 전에 물질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얘들이 자꾸 찝쩍거리면 결국은 염증이 생겨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병원균이 들어와서 찝쩍거려도 염증이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어요 곰팡이 아니면 또 면역세포도 어떤 사이토카인을 딱 뿌렸는데 얘가 찝쩍거리면 또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불이 붙는 겁니다 화끈거려요 막 열이 나는 겁니다 빨갛게 부풀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증이 점점 높아지는데 우리 몸에서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 불을 끄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 소염 네 개체들이다 염증을 없애버리는 그런 전단계 물질들이 또 몰려와서 꺼주는 거예요 그러면 쫙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여기 다리에 끼 났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불이 쫙 올라가면 이걸 끄는 치료제들이 내 몸에서 또 달려와요 그래서 한 3주 4주 만에 불이 다 꺼져버리면 이런 염증은 우리가 급성 염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딱 나왔더니 시간 지나니까 한 3, 4주 한 한 달 내로 싹 없어져 버려서 불이 꺼졌어요 그런 건 염려할 게 없어요 물론 며칠 고생은 했지만 싹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산불 중에 가장 무서운 게 잔불 아니겠습니까? 꺼진 줄 알았더니 낙엽 속에서 심한 건 아니에요 은은하게 자꾸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간에도 내가 약하면 딱 올라와서 또 심하고 내가 또 막 끌어가면 좀 꺼진 것처럼 숨어 들어갔다가 평생을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똑같은 염증일지라도 한 달 내로 잡히지 않으면 이게 1년, 2년, 30년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성 염증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만성 염증은 급성 염증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정도는 약하는지도 몰라요 잔불처럼 그러나 여기서부터 소리소문 없이 시크릿 아주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여기저기 자꾸 불이 번져나가면서 한 장기를 먹어버리고 신장에 있는 사구체에서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 번져가서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면 사구체에 염이라 부르고 이것을 만성 신장 염이라고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급성 염증은 급성 염증이 좋은 게 아니고 하여튼 불이 붙었는데 빨리 꺼버리면 급성 염증이라고 하는 것뿐이에요 내 몸에 면역력이 약해서 그까지 별것 아닌 불인데도 10년, 20년 못 끄면 만성 염증인 것입니다 간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내 간 세포를 이제 막 괴롭힐 때에 내 속에 있는 면역 세포가 막 싸우면 간의 전쟁터가 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이 나겠죠 독감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아니면 한 달 한 3개월 정도는 그렇게 고생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내 면역 세포가 이겼다 그럼 항체가 생기고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 건 급성 간염이라고 부르고 3개월이 지났는데도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처음보다는 좀 심하지는 않지만 은은하게 염증이 계속 있어요 이걸 만성 염증이라고 부릅니다 급성 염증, 만성 염증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만성 염증으로 가는 것이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은 만성 염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급성 염증과 만성 염증을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 급성 염증은 원인이 분명합니다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내 몸을 갉아먹는 어떤 세력들이 들어와서 막 갉아먹으니까 갑자기 염증이 심해지고 많이 아프고 열도 나고 그래도 내 몸에 면역력만 왕성하면 모든 걸 정복할 수 있고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1개월 내로 거의 대부분 일망타진하고 끝나는 거예요 급성 염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들어왔는데도 내 면역력이 단거나 좋아하고 포함직스러운 거나 쫓아다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3개월이 지나도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세균이 들어왔어도 불을 끄지 못하면 만성 B형 간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성 간염은 그건 말고 그렇게 막 극심한 세력은 아닐지라도 은은한 세력이 평생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모든 요소가 다 원인이고 빨리 못 끄면 다 만성이 된다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특별히 급성 염증은 어떤 세력에 딱 들어와서 그 부분이 염증이 생겼으니까 어떤 특정 부위가 염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성 염증은 잔불이 어디로 퍼졌는지 몰라 거의 전신에 염증성 물질들이 퍼져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증상은 급성 염증은 부종 부풀어 올라오고 발적 빨개지죠 그리고 또 열이 나요 그리고 세포가 깨지니까 통증이 밀려와요 극심합니다 만성 염증도 처음에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불씨를 다 끄지 못했으면 만성 염증인데 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통증도 없고 어디 한 군데가 특별히 부풀어 올라온 것도 없고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낙엽 밑에서 번져가는 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또 이 급성 염증은 3주 내지 4주면 딱 꺼지고 끝날 수 있지만 만성 염증은 수년 수십 년을 내 속에서 계속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찍어봐도 질병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무거워 봄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만사가 귀찮고 살고 싶은 맘도 없고 무기력하고 대부분은 만성 염증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염증은 도대체 왜 생기는지 오늘부터 차근차근 이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존습킨스 의과대학에서는 지구상에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만 6천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건강 강의를 들으면 뭐 이때는 이거라고 그러고 저때는 저거라고 그러고 헷갈려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퍼즐 맞추듯이 맞추면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들었고 저것 하나 들었고 다 따로따로 놀던 것을 백퇴대에 와서 딱 하나로 퍼즐을 맞추면은 전체가 하나로 보이고 똑같은 건데 이쪽으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저쪽에서 볼 때는 저렇게 얘기한 거구나 그러면은 이 질병의 정체가 딱 파악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싸워볼 만한 것입니다 모든 질병의 원인 3만 6천 종류의 질병이 있다랄지라도 결국은 무엇 때문에 생긴다? 활성산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활성산소라고 하는 독소 때문에 생기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모든 물질들은 다 짝이 있게 만들어졌어요 짝이 있으면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암컷, 수컷, 암놈, 순놈, 하늘, 땅, 어둠, 밝음 다 음과 양 짝이 딱 맞으면은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안정적인 상태가 돼요 그런데 어떤 물질일지라도 분자 차원에서 짝을 잃어버렸든 전자 차원에서 짝을 잃어버렸든 그러면 얘가 불안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라도 쪼개보면은 한가운데 핵이 있고 핵 주변에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떠돌아다니는데 전자가 다 없어졌으면 이 물질은 다 없어졌을 것이고 그런데 그중에 예를 들어서 전자 하나만 없어졌다고 하면은 좀 불안정하지만 아직 없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는데 그중에 마이너스 전자 작은 게 하나가 없다 그러면 사람이 갈비뼈 하나 없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아파요 뭔가 찝찝해요 그것처럼 이런 물질이 떠돌아다니면은 다른 애들은 다 짝이 있는데 자기만 짝이 없어 외로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방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혹시 저쪽 뚝섬 쪽 나가보면 내 짝을 오늘만 날런지 어떻게 알아 계속 돌아다니게 돼 있어 그래서 총각이 결혼하지 못하면 돈을 못 모아요 길에다 다 버려 자꾸 나가는 거예요 불안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세먼지와 함께 내 몸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맛있어 보이는 음식과 함께 들어올 수도 있어요 미세먼지와 함께 폐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 물질이 가만히 있질 않는다니까요 저쪽 세포 쪽 찾아가면 내 짝 혹시 있지 않을까 갔더니 세포도 결국은 폐도 핵이고 세포고 세포도 결국은 쪼개보면 핵이 있고 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마이너스 전자가 붙어있네 야 저 갈비뼈 내 거다 인정사정 없이 이 불안정한 산소 그래서 계속 활성화되어서 돌아다닌다고 해서 활성산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 폐점막 세포에서 자기에게 필요한 마이너스 전자를 인정사정 없이 딱 뜯어냈더니 아 드디어 짝을 찾아왔어 이제는 안 나가도 돼 골방에서 3개월을 있어도 괜찮아 안정된 산소가 돼서 좋지만 문제는 이 허파 점막 세포가 하나를 찢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를 우리는 염증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염증은 활성산소와 같은 복소의 공격으로 그 안정된 이 세포가 뭔가 하나를 찢겨져 가면서 그게 짓물러버린 상태 이것을 우리는 생리학적으로 염증이라 부르고 그러면 불이 붙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이 자꾸 복소가 나오면서 부풀어 올라오기도 하고 또 이게 열이 나면서 빨갛게 부풀어 올라오기도 하고 통증도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만성염증을 해결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면 만성염증의 원인이 무언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것들이 이런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면서 결국은 염증을 만들어내는지 만성염증의 유발 원인을 보면 첫 번째 흡연으로 모든 교과서에는 나옵니다 담배를 피우면 이 속에 4천 종류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나쁜 복소들이 들어오면 내 몸을 지키는 백혈구는 이걸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네가 여기 어디인 줄 알고 들어왔느냐 이걸 분해하기 위해서 총을 쏘는데 그 총알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백혈구의 총알이 활성산소예요 그래서 얘들을 분해시키기는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활성산소가 쏟아 부어지는지 그 독극물만 분해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독극물이 들어온 폐세포까지 그 활성산소로 다 염증이 생겨버려서 폐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계속 피우는 사람들은 안 피우는 사람들보다도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17배가 더 높습니다 또 미세먼지 오염된 공기를 계속 마시면서 살아가면 그 나쁜 공기가 여기 들어왔고 그 공기를 분해하기 위해서 백혈구가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폐렴이 생길 수 있고 자꾸 그 고름이 이 가래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똑같은 과정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라도 여기 들어왔는데 내 몸을 지키는 면역세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네가 여기 어디라고 와서 따다다다다다다다 쏘면 병원균이 죽을지도 모르지만 이 폐는 염증으로 짓물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버리면 급성 염증으로 그냥 마무리가 되는데 100마리 들어와서 99마리를 죽였지만 한 마리를 못 죽여 얘가 계속 작동을 하면 이제 평생 폐렴이 있는 만성 염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고지방식품이 이 염증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름을 많이 먹는 것하고 만성 염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 그 메커니즘이 다 증명이 됐는데 지방을 많이 먹으면 그 지방이 분해되면서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성분은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어요? 지방이 그냥 많이 들어있는 건 괜찮은데 거기다 맛까지 있으면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겠죠 어디에 들어있어요? 고기, 생선 이런 것을 즐겨 먹게 될 때에 결국은 지방이 우리 몸이 물론 필요합니다 필요한 만큼 사용될지는 모르지만 그 이상 남아도는 지방은 분해되면서 아디포카인이 나오게 되어 있고 아디포카인은 염증을 유발시키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어서 아랫배의 지방을 이렇게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볼 것 없어요 염증이 틀림없이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이 가벼울 수가 없어요 무겁습니다 찌뿌둥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되는데 이것은 에덴 농산에서부터 증명된 거예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 이걸 먹으면 대부분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라고 지금 현대의학이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만성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나게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해요 그 활성산소가 직접적으로 어떤 물질을 먹은 것도 아닌데 이 마음 보따리가 이렇게 편하지 않을 때에 그때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바로 세포를 공격하면서 염증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찍어도 별로 뭐 병명이 안 나오고 멀쩡하다고 하는데 자꾸 어디가 아프다고 그런다 그러면 신경성 위장병 정신과 좀 가보세요 하여튼 물질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데 뭔가 자꾸 아프다고 그런다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온 것으로 현대의학도 결국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오하이오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만성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염증 수치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담배, 술, 음식 똑같이 평준화 시켜도 스트레스 높은 것 딱 하나만 가지고 만성 염증 수치가 20%가 더 높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스트레스가 밀려왔는데도 그것을 아주 힘들게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쉽게 관리하는 사람들도 있죠 성격, 스트레스 자체보다도 그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해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한 질병을 가져서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 문제 틀림없이 해결을 해야 돼요 죽음 앞에서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이런 성질머리는 좀 고쳐야 돼요 이거 고치기 전에는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 뽀따리를 먼저 열어보고 나는 어떤 타입의 사람인지 이걸 참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돼요 그때 질병이 치료가 됩니다 또 운동이 부족하면 염증이 많아요 밥 먹고 맨날 앉아 있는 사람들 있죠 염증이 높습니다 왜? 운동을 한다는 게 뭡니까 운동을 하려면 밥을 먹어야 돼요 칼로리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대사가 되게 하려면 써줘야 되는 거예요 흘러들어오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나가지 못하면 고여서 어떻게 될까요? 썩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음식으로 칼로리가 들어왔는데 인풋 그런데 활동이 적어 운동이 부족해 에너지가 흘러 들어왔는데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만물의 이치는 썩게 되어 있어요 흘러들어오는 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들어온 오늘 들어온 음식 오늘 그냥 샥 쓰면서 에너지로 다 써버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저녁에 라면 두 개 먹고 내일 아침에도 운동을 안 해요 그럼 이 에너지가 들어와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썩어! 염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은 매일 밥을 먹듯이 운동은 매일 해야 돼요 오늘 비가 오는데 어떻게 운동을 해? 아니 비가 온다고 밥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들어오는 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먹는데 왜 운동은 날씨 탓을 하느냐 이거예요 비가 오면 비옷 입고 나가야 돼요 그게 이치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은 무죽꾼 해야 돼요 바람 문다고 안 하면 안 돼요 하기 싫으면 밥을 안 먹어야 돼요 또 이제 이 만성 염증의 유발 원인 중에서 만성 염증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볼 곳 없어요 염증이 거기만 있지 않습니다 신장에 염증이 있으면 그걸 끝나지 않아요 그 풀이 분명히 다른 데로 번져갑니다 어떤 염자 붙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것도 오래된 질병 그러면 급성은 거기 안에서만 있을지 모르지만 번져 나가요 그래서 정신이 똑같이 만성 염증으로 고생을 한다는 거예요 만성 염증은 약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거해 줄 때에 뿌리채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염이라든지 치주염이라든지 어떤 염자 붙은 질병일지라도 모든 질병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배우고 익히시면 좋겠어요 또 공기 좋은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 미세먼지는 미세 이름을 너무 예쁘게 져줬어요 아주 작은 먼지니 먼지 중에서도 작은데 그까짓건 뭐 그러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미세 독극물입니다 미세 중금속이에요 자동차 타이어가 막 아스팔트 위를 마찰을 일으키면서 달리면 한 1, 2년 타면 그 단단한 타이어가 어떻게 돼 있어요? 달아 있죠 눈에 보이지 않게 얘가 달아서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하늘로 날아갔어요 저쪽 굴뚝에서 막 올라가는 연기 하늘로 가겠죠 얘들은 1차 독극물입니다 1차 독극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얘들이 하늘로 올라가 올라가서 공중 600m 내지 700m에서 얘들이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둘이 딱 합방을 하면 뭐가 나와요? 새끼가 나와요 2차 독극물이 나오는데 수많은 종류의 독극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 대기오염물질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도 굉장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백초에 된 설악산 힐링센터에 와서 잠깐 봐도 이런저런 질병들 있기만 하면 치료가 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치료될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설악산 가장 높은 산맥 1798m 바로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365일 미세먼지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덕택을 저도 한 것 없이 많이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있다 출장을 가보면 알아요 여기 있으면 365일 변도 똑같이 보고 머리도 항상 해맑고 언제나 똑같아 그런데 밖을 가면 힘들어요 변도 막 변하기도 하고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저처럼 건강한 사람도 그러는데 아픈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변화가 올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세먼지가 그 자체가 독극물이고 얘들이 들어오면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얘들을 분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활성산소들을 쏟아 부면서 만성염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하고 치매하고 별로 관계 없는 것 같죠 지금 국제보건기구에서 발표한 바로는 모든 치매 환자들의 20%는 미세먼지 때문에 발생한 거라고 분석을 합니다 아직 이거 다 연구가 잘 안 된 거예요 또 이 만성염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오늘의 결론 가장 큰 만성염증의 원인 다른 건 그냥 들어보니까 고개가 다 끄덕거려지는데 설탕하고 무슨 만성염증하고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지 않습니까 아직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아 맛있네 하고 먹는데 이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고기 안 먹는 데까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는데 설탕을 별로 그렇게 나쁜 놈으로 생각을 안 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헬스닷컴 2020년 2전월 3월 30일자에 이 설탕이 얼마나 무서운 만성염증의 원인인지를 밝혀냈는데 그것을 오늘 저녁에 좀 봅니다 설탕을 먹으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이유가 한 가지가 아니고 전방위적으로 네 가지 메커니즘에 의해서 염증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첫 번째 당분을 먹어 설탕이 당분이죠 딱 당분 하나만 있는 거예요 당분을 먹어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또 단백질이 있겠죠 또 지방질도 있겠죠 몸속에서 세식 결혼을 해 그러면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최종 당화산물 설탕하고 다른 애들이 화합물이 된 물질이 생기는데 얘가 그 무서운 염증 유발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먹어도 설탕 쳐먹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먹지 왜 자꾸 쳐먹나 몰라 그 맛있는 딸기를 먹어도 그냥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꼭 설탕을 쳐먹어 토마토를 먹어도 설탕을 쳐먹어 그게 습관이 됐지 않습니까 거의 다 이 습관을 버려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고기 먹지 마라 튀김 먹지 마라 이 얘기는 많이 강의를 하는데 설탕이 이렇게 해롭다고 하는 것은 얘기를 안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그 없던 것보다도 해로운 것이 설탕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독국물이라 또 마약이라고 했겠습니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최종 당화산물이 염증을 만드는지 과학적으로 분자생물학 차원에서 다 밝혀진 거예요 제가 그냥 한마디 던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옛날 건강 강의할 때 설탕 먹으면 염증 생겨 전 도대체 그렇게 해서 믿어지질 않아요 증명되지 않으면 제가 믿어지지 않아서 그게 도대체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나 하고 이 논문 전 논문 찾아보니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그 설탕을 먹으면 어떻게 해서 당화 최종 당화산물이 만들어지고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염증을 만드는지가 다 이미 증명이 돼서 발표가 돼 있어요 자 설탕을 먹었어요 그 당분이 단백질과 지방질과 믹서가 되면서 최종 당화산물 AGE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얘가 이걸 받아들이는 면역세포 중에 면역세포 중에 마이크로파지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죠 대식세포 쓰레기만 나오면 다 집어삼키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최전방에서 병원균이 침범하면 제일 먼저 잡아먹기도 해요 얘가 그런데 이 마이크로파지의 대식세포의 R, 리셉트, 리셉토라는 거예요 최종 당화산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즉 설탕을 먹으면 만들어지는 최종 당화산물이 마이크로파지의 초인종을 누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세포에는 혈관에도 제일 안에 들어가서 껍데기에는 뇌피세포가 있어요 점막세포 제일 외부에 있는 점막세포 여기서 잘 막아줘야 될 텐데 그 뇌피세포가 최종 당화산물이 오면 딱 받아들이는 수용체가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수용체 없으면 지나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열쇠로 열어지는 자물쇠가 없는 집 같으면 무슨 상관에서 지나가는 거지 그런데 이 최종 당화산물이 열면 열어지는 그 열쇠가 이 세포들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딱 초인종 누르자마자 이 마이크로파지라고 하는 면역세포는 어 알았습니다 방아수에 당겨준 거예요 그러면 따다다다다 무기를 쏘는데 그때 나가는 총알을 분석을 해보니까 그걸 총칭해서 사이토카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 총알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산탄도 있고 대포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TNFα라고 하는 총알도 있고 이게 올라가 이제 막 쏘니까 그리고 인털루킨1α라고 하는 총알도 막 분비가 되니까 증가가 돼요 또 IGF1이라고 하는 총알 이건 다 면역세포들이 쏘는 총알의 종류입니다 한 종류가 아니에요 이것이 증가가 된다는 거에 설탕을 먹으면 그러면 또 이쪽에 있는 그 세포에 이걸 지키는 면역세포가 이런 물질을 쏟아붓기도 하고 그 혈관세포 벽에 있는 그 내피세포가 딱 최종 당화산물이 또 초인종을 눌렀더니 얘도 비상하면서 막 쏟아붓는데 여기서 사이토카인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TNF 또 인털루킨1α 또 IGF1 거기다 VCAM-1 이런 사이토카인 물질들을 막 분비를 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러면 얘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보니까 혈관 내피세포를 이 물질들이 공격을 하면서 망가지니까 뭐가 생겨요? 염증이 생겨요 이 내피세포가 혈관이면 혈관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심장이면 심장염이 생기는 거예요 신장이면 심장염이 생기는 거예요 눈이면 안질환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뇌세포면 여기에 파킨슨염이 생길 수도 있고 알츠하이머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그게 진해지면 그 질병이 되는 거예요 근육에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데 혈관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혈관에 내피가 염증이 생기면서 부풀어 올라오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겠죠 그 속으로 또 콜레스테롤이 들어가면 두꺼워지겠죠 염증과 콜레스테롤, 산화 콜레스테롤과 그걸 또 먹어 삼킨다고 대식세포가 막 먹어버리면 이제 거품세포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혈소판까지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니까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죽 모양의 죽상, 경화증, 딱딱하게 굳어진 혈관이 만들어지면서 협심증이라든지 모든 질병이 여기서 부출발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되면 혈관 내면적이 좁아지겠죠 피가 다니는 통로가 좁아지는 거예요 심장, 관상동맥에서 좁아지면 이것을 협심증이라고 부르고 막혀버리면 심근경색증이라고 부르고 디스크나 척추협착증이 백퇴되면 치료됩니까? 치료 잘 됩니다 왜? 얘들도 세포입니다 세포라는 얘기는 영양분을 받아 먹는 혈관에서 영양분이 공급돼야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먹음직스럽다고 설탕을 막 비벼 먹었더니 그 혈관에 죽상, 경화증이 생기고 옛날에는 100% 영양분이 공급됐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쫙 좁아져가지고 30%도 안 남았어 저기 채소밭에 딱 상추를 심고 물을 정성껏 매일같이 주면 아주 포동포동하고 윤기도 있고 색깔도 좋지요 그런데 게을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줄까 말까 해 그러면 저 옆집보다도 확연하게 시들어 있어요 탄력이 없습니다 디스크도 똑같아요 디스크는 물렁물렁하고 부드러운 게 생명인데 이 혈관이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면서 30% 이상 좁아졌다 경화증, 동맥 경화증 때문에 그러면 영양분이 100%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30% 공급되면 이 부드럽고 물렁물렁한 디스크가 물건을 이렇게 들 때는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뒤로 살짝 부드럽게 빠져주고 일어나면 자기 자리로 부드럽게 들어가고 이런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360도 자유자재로 얘가 이리저리 부드럽게 움직여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탄력을 잃어버렸어요 푸석푸석합니다 유연성도 없어요 어느 날 박스 하나 들었는데 얘가 뒤로 딱 삐져나간 다음에 유연성이 떨어져서 일어났는데도 자기 자리로 못 돌아가 그러면 그 뒤에 흐르고 있는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밀려오는데 이걸 디스크라고 그래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딱딱해지니까 마찰할 때마다 빨리 달아버려요 달아가지고 척추 디스크가 다 달아 없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주저앉았어 척추가 물렁뼈 중간에 다 달아가지고 딱 주저앉아버리니까 신경이 눌려져가지고 아파 척추협작증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영양분 제대로 공급해 주고 걔들이 일을 하면서 만드는 찌꺼기 또 정맥이 싹 갖다 버려주면 120년은 허리 아프지 않게 살 수 있는데 이게 왜 망가졌느냐 절대 재수 없어서 망가진 게 아니고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면 왜 치료가 되느냐 마사지 한 번도 안 해주는데 왜 치료가 되느냐 오토파지 디톡스를 통해서 이 혈관에 찌들어있는 찌꺼기를 싹 청소를 해주면서 혈관 청소가 되는 거예요 혈관 디톡스를 하면서 다시 100% 이 피가 흐르면 얘가 살아나 죽은 줄 알았더니 그 채소에다 물을 줬더니 어떤 거 봤어요? 이야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쫙 쓰지 않습니까? 탄력이 되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왜 삐져나와 있지? 하고 자기 자리로 쏙 들어가면 통증 그냥 없어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또 이 뇌피세포 자체에서 분비된 이 사이토카인이 혈관 뇌피세포를 공격하면서 이렇게 혈관벽을 두껍게 하고 혈관의 내면적을 좁게 해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이토카인이 산화질소를 또 발생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산화질소는 이렇게 확장을 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압은 떨어져요 호수부를 쫙 누르면 혈관 내면적이 좁아지면서 압력이 세지고 넓혀주면 천천히 흐르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산화질소는 억눌러서 덜 나오게 해주니까 확장이 안 되고 수축이 되는 거예요 혈관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엔도텔린1이라고 하는 물질은 또 증가시켜요 얘는 반대로 혈관을 수축시키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뭐가 찌꺼기 염증이 쌓여서 혈관 내면적이 좁아졌는데 이 자체가 혈관을 수축시키니까 피가 더 흘러다니기가 어려워요 그러면서 이 염증과 더불어 이 혈관이 공급해주고 있는 그 세포는 2중 3중으로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서 결국은 질병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수많은 질병을 만들어내는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설탕을 또 맛있다고 과다 섭취하면 장에 살고 있는 이 균들 중에서 유해균들은 설탕을 좋아해요 이건 분해시킬 것도 없어 딸콩 먹으면 끝나 자기 배만 불러 그런데 유해균은 이런 걸 싫어합니다 섬유질 주인이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버린 것만 먹어줘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쓰레기를 줬는데도 그걸 먹고 살면서 또 사람은 분해시킬 수 없는 단쇄 지방산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내가지고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먹어줘서 감사합니다 나를 얼마나 튼튼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설탕을 먹으면 장 내 유해균만 판을 칩니다 얘들이 새끼들 쳐요 그러면 얘들은 뭘 먹었다면 독소를 만들어내니까 뭘 먹어도 장에선 독소가 나와요 그 독소 때문에 소장, 벽, 치밀결합 단백질이 녹아서 장이 샵니다 장, 누수, 중후군이 생기고 결국은 그 독소가 그냥 장 속에만 있다가 항문으로 나가버렸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제 장벽을 타고 몸속 깊숙이 스며들어가면서 혈관으로 일단 들어왔다 전신 어디든지 이제 이 염증은 퍼져갈 수 있는 거예요 전신성, 만성 염증이 아주 기본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장, 벽, 소장, 벽 세포를 보니까 육모 털이 있죠 그 장, 요 속에 장관 속에 음식물과 함께 독소가 들어왔어요 또 미생물이 또 거기서 삽니다 그런데 설탕을 거기서 먹었다 그러면 이 설탕은 유해균의 밥이 되고 유해균이 너무 많아지니까 얘들이 그다음 음식 먹을 때마다 이 영양분을 먹고 독소를 만들어서 소장벽은 따다다다다 붙어서 영양소, 육모로 들어오는 것 말고는 전부 항문으로 버려줘야 되는데 육모, 이 소장벽 사이사이를 붙여놓은 단백질이 녹아버리면서 독소가 혈관으로 들어오고 그 독소가 그 소장벽 밑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 동네까지도 다 괴롭혀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리고 혈관을 타고 이제 올라팠다 머리도 갈 수 있고 어디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염증, 그 사람의 몸 속에서 제일 약한 부분에서 먼저 질병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당분을 먹었는데 쓰고도 남는다 현미밥은 아무리 많이 먹으라고 해도 당분이 있지만 많이 먹을 수가 없죠 그런데 설탕은 맛있으면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보다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쓰고 남은 당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방으로 저장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설탕이 하도 좋아했더니 쓰고 남아서 결국은 지방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지방세포에서는 아디포카인을 아까 방출시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직접적으로 염증을 만드는 물질을 지방세포에서 더 많이 방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혈액검사하면 CRP 수치를 꼭 보세요 염증 단백질이 높이 흘러다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쩌다 한 번 설탕 먹은 게 아니라 그게 또 습관이죠 계속 먹어 그러면 만성염증이 옵니다 네 번째, 특별히 이 설탕은 그냥 퍼먹는 사람도 있지만 음식 속에 숨겨져 있는 채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음식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액상 주스는 아무리 100%라고 해도 절대 100%가 아닙니다 설탕이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직접 내가 과일을 짠 것 아니고는 짜보세요 하루만 내놓으면 다 썩어버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6개월씩 돌아다니는지 그 비밀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들어가, 방부제부터 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짜보세요 도대체 원가 계산해 보면 이걸 그렇게 받아가지고는 안 남게 되어 있어 한 번만 짜보면 알아요 물 타지 물을 탔는데도 맛있게 하는 비결은 간단해 설탕 조금 넣으면 돼요 그래서 음료수는 다 설탕이 들었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거짓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섭취하면 체지방이 증가가가 되고 체지방이 증가가가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가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포 표면에 지방질이 덕지덕지 기름기가 꼈어 그러면 인슐린이 초인종을 눌러도 잘 안 열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연구 결과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되면 또 염증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또 이어서 좀 살펴보겠는데 설탕이 생각한 것보다도 오죽하면 이 불이 붙는다고 표현을 했겠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하기를 원하시면 그리고 이 질병을 뿌리채 뽑기를 원하시면 설탕은 먹지 말아야 돼요 왜? 사탕수수에서 뽑아낸 설탕은 거의 90%는 다 버린 거고 그 속에서 자당, 설탕 성분만 딱 뽑아낸 것인데 그것 하나밖에 안 들어있어요 제가 다음 시간에 이것이 왜 억제에서 그렇게 해로운 것인지를 더 자세히 좀 살펴보고 어떻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참 많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한 1년은 여기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다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그 중에 하나만 놓쳐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배우는 건강 상식들을 잘 배우고 머리로 배우지 말고 몸으로 배워서 입맛을 바꾸고 이제는 에덴의 음식을 먹으면서 100세 넘도록 질병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